저의 꿈을 피곤하고 도마리 원래 이런데는 그냥 직진으로 가는 Tyson 세인이랑 이렇게 겁이 많아요 세인이랑 우리가 후레쉬를 앞으로 비춰야 돼요 놀라지 않아요 반 자, 포즈 아 깜짝이야 파란 지붕 어딨지? 저기 아 저거 저거인가? 깜짝이야 뭐야 재신재신재신 상처와 어린 시간도 영하기 때문에 그마저도 달콤한 깜짝이야 오늘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안 쓰니까 저 어떡해요? 저 너무 설레요 어? 영 있어서 그래요 이채영 아 고고고고고고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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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전드 우리 모두가 날쳐놨어 괜찮아 내가 물리칠게 잠깐만 잠깐만 소리 들려 아 재발려 아니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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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집에서 편지 공급이 특하다고 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야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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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도망치면 물리치고 뭐해요 하핳 헬로우 우리 세연이가 무섭대요 안 돼요 아니 아니요 도대체 해야 되겠다 카메라가 이렇게 펄펄펄 펄펄 펄 펄 펄 펄 너무 컸어 어 부끄러워라 예쁜척 다 하다가 다 털었죠? 아니 타는 이유는 위에 귀신이 올라와서 그런 거냐 이 귀신을 귀신 얘기를 하면은 듣고 와서 앉는대요 다시 털어 아 그래요? 제가 좀 귀신을 솔직히 좀 보는데 더 터셔야 될 것 같은데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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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거울샷. 언니, 뭐하는 거예요? 빨리 열어 봐, 빨리 열어 봐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가요 가요. 안녕, 우리 조식 특별 요리다.